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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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서 먹으러 왔는데, 왜? 내 내 목표를 먼저 먹으라고 생각하시던데 수습은 너의 이름이 밑에 내 수습도 거리를 안 해 수습은 너의 믿는거지 지도되어 내가 아까 내 그지에 내 수습은 나의 수습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시작한다 어, 어, 저가 그지 사람이야 아니, 또는 뭐? 저 지금 아직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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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나도 카펫으로 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도둑 раньше 우리는 두 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